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? 갈 곳은 저마다 다르지만 모두 같은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곳까지 힘차게 달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희망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올라타는 발걸음은 기다림을 잊게 하고 한 바퀴, 두 바퀴, 바퀴가 구를 때마다 우리의 희망은 한 발 더 가까워집니다 자, 이제 힘차게 달려볼까요? 깨끗한 정치 후원금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대한민국이 힘차게 달려갑니다 사업한 정치 후원금으로 마음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왠지에?' bob의 fred